다들 이런 차, 차고에 한 대씩 있어야되네 뭐 하시게요? 아 여기 보통 차에 없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뭐야? 비오는 날 편하게 우산을 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죠 여길 보시면 이렇게 우산이 있어요 3백만원짜리 우산 아 우산이 하나에? 아 진짜요? 여기 로고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우산, 아무나 튀기 힘든 우산 맞아요 로스로이드 우산 아무나 못핀다고 그랬어요 해봤어요? 그럼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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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입니다. 일상입니다. 네.